이건 쿵룰이잖아 페리코 한 두세번만 더 하고 한 번에 다 사버려야겠다 리얼 끄크 어? 패션 튕겼은디? 아 내가 다시 초대해줄게 이거 누가 저격한거 같은데 핵이 핵이 뭐야 이거 핵이 공격했다고? 핵 저격 아니야 이거? 그냥 오류 아니야? 다 해줄게 응 핵쩡이님 핵 좀 팔아주세요 근데 가끔 세션이 튕기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못 보는 사람이 누가 따라온거 같은데 아니 형 지금 혼자야? 어 나 지금 세션 갈려서 갑자기 1위 세션 되는 경우도 있어 어? 갑자기 1위 세션 되는 경우도 있어 아 왜 곧사트카에서 일어나지? 저거 버그야 저거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거 같은데 이거 리플레이 돌려보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응? 누구 들어왔어? 혼자야 어 아직 싱글이야 실수엔 누가 있어? 잠깐만 지금 리플레이 보고 있거든 아니 원격으로 날릴 수가 있나? 흠 지금 날려도 의미도 없는데 뭐 자 지금 닉네임 찍혔습니다 케이스 언너바 쉐도우 응? 그게 누군데? 이게 닉네임이 찍혔거든 아 뭐 거기에 들어왔었어? 서버에? 세션에 들어왔었는데 지금 이게 모르는 사람이 이거 저격을 때린건지 이거 조퍼라 디코보가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 핵 스나이핑 맞냐 이거? 이거 핵 스나이핑 출력인데 약간 나도 한번 봐야겠다 궁금한걸 이거 내 친척이야 어? KS 섀도우 어? 이 사람 뭐야? 진짜 처음보는 사람인데 뭐야 이거? 레벨이 50인데 이거 핵 스나이핑이지 우리 우리 지금 초대 세션 아니었어? 어 초대 세션인데 어? 그럼 저 사람은 갤럭시가 초대한 사람이 아닐텐데 어 저거 내가 초대한 사람도 아니야 지금 아 핵 맞대 핵 스나이핑이지 이거 한국인이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핵 스나이핑 하지 마세요 방송 진행 방에 맞습니다 이거 엄연히 잠깐만 트위치 있나 지금? 얘 뭐 방송 보고 한거 아니야? 분명 그런 확률도 없잖아 이런건데 코에키님은 뭐지? 코에키님은 저희 갤럭시랑 아시는 분이에요 EMR 그 트위치 니대기 코에키님이신 나 지금 방송 보고있고 저 유튜브거 보고있음 유튜브 여기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만약에 한번 한번더 핵 스나이핑 들어오면은 IP만 한번 받을게 IP 한번씩만 잠깐만 IP 한번씩 받아가지고 그 툴 그거 켜버려야겠어 핵 디펜 툴 어 그 지금 트위치 시청자중에 한명이 한명이 좀 의심되는데 그래? 어 그건 일단 모르겠고 아니 그 표사가 좀 이상한데 좀 의심돼 뭔가 한번 볼게 약간 의심된다고? 어? 어? 닉네임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유명한 사람이? 이거 습격하다가 튕기면은 걔 야마 나갈 것 같은데 그니까 약간 찐해 약간 오쇼쇼쇼쇼쇼 아 아 된다 된다 아 오케이 이거 뭐야? 이거를 이거를 여기 들어가면은 아 잠깐만 갤럭시가 알려줄거에요 아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그 그따 채팅에 입력하면 되나? 응 그럼 내가 알아서 추가하고 삭제를 할게 여기 개인채팅으로 보내놨습니다 사장님 응 어 복사했어? 응 삭제한거? 아 응 지금 누가 핵이 핵 스나이핑이 있었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허 갤럭시가 핵 저격을 받다니 유명해졌네 지금 방금 핵 핵 스나이핑을 받았거든요 지금 혹시 아직 그 사람 아직 있나요? 어 있긴 해 근데 지금 응담을 했는데 그 그 그 꿀키티 괜찮으면 아이피 그거 한번만 주시겠어요? 그 아 난리셨구나 다 추가했고 세션 락 걸었습니다 지금 퍽 퍽 그 트위치에서 채팅도 안 치시나? 지금 아니 지금 방금 채팅 치고 계신데 지금 이게 사티가 뭔 사티인지 지금 내가 앞뒤가 정리 안 돼가지고 이거는 클립 잘라야겠다 이거는 앞뒤가 정리 안 된다는게 무슨 말임? 그니까 핵 스나이핑은 어떻게 따라온건지 의문이 나 난 이 얘기야 지금 세션에 튕겨버린게 초전세인데 그거 어떻게 따라오냐 이 말이지 나는 요즘도 이거 따라오는 핵이 있구나 아까 그리고 이제